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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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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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과 대면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에도 복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망할 수 있을지 요게 좀 궁금해요. 자,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음성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음성학은 어투도 포함을 한 거야. 말하는 어투,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 음파, 음성의 파장을 통틀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게 옴 이 소리는 인간이 들었을 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솔 음으로 얘기하라. 안녕하세요. 그게 들었을 때 가장 경쾌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음이 솔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에서 많이 선호하고 일단 목소리가 맑은 사람이 있어요. 맑은 거는 이 기운도 맑은 뜻이고 건강한 뜻이고 그 다음이 목소리가 앵앵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앵앵거리면서 하이톤이잖아.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느껴요. 나 말고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들으면서 같이 심장, EKG가 같이 방방방방 떠야 돼. 그러니까 음파기공도 있듯이 음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자지우지하는 기운의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앵앵앵거리면서 하이톤이야. 그러면 사람이 이 뇌파를 자극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면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 앵앵앵앵. 그리고 하이톤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앵앵거리는데 소리가 저음이야. 반대로. 그럼 늘어져. 그냥 재량 있으면 왜 이렇게 자꾸 늘어지냐. 재미가 없네. 슈음 늘어져. 앵앵앵앵앵 하면서 낮은 음이고 아까 했던 거는 앵앵앵앵앵 하고 올라가 같이 쓰면 막 불안하고 이걸로 또 너무 늘어져 그 다음에 음성으로 또 거부 반응을 또 일으키는 게 옹알거리면서 목소리가 안에서 씹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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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이 오와오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답답하잖아 기운이 빠지는 거는 좀 전에 옹알거리면서 저음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 씹어 발음을 씹어서 꼭 옹알옹알 이 말이 들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불만이 많아 보이게끔 상대방한테 오해를 사고 그래서 음성학에서 얘기할 때 보면 목소리를 복식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음변을 하거나 뮤지컬 가수 똑같아요 일반인도 호흡법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 숨을 둘 숨을 쉬잖아 내가 어저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숨 넘어가게 그거는 호흡법이 좀 불안정한 거고 한숨 쉬듯이 내가 어저께 이거는 또 이제 날숨 내뱉는 숨을 위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적당히 이루어지면서 듣는 톤이 솔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음을 끊어줘야 정상적으로 들리게끔 그리고 닉션 발음에서 혀의 움직임이 명확해야 되고 어휘력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 언중육을 요점 이러한 부분을 맥을 딱딱 짚어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 맑은 음성은 맑은 기운과 주변의 인덕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굉장히 좋다는 운을 불러일으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듣고 싶겠어 그리고 이렇게 경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앵앵앵앵하고 말을 빨리 해 그리고 거기에 최악은 또 혀까지 짧아 그러면 리스닝이 안 되잖아 그러면 분산되죠 말 그대로 내 운이 숨가쁘게 넘어가고 늘 불안정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운을 끌고 가 그 다음에 앵앵거리는데 처져 그러면 슬프죠 청승맞죠 누가 나를 거들떠 안 보고 시선이 안 오죠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거부반응 비호감 그러면 지금 옹알거리고 늘어지는 거는 측은 사람 찌질해 보여요 그래서 운 자체가 찌질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또 옹알옹알 내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빈곤이 붙어요 사람이 빈곤하다는 게 뭐예요 벌써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깨를 딱 펴고 시선이 딱 해서 내 눈 위에서 약간 2도 정도 올라가서 턱에 살짝 들려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들려서 정말 이 상태에서 사람을 딱 눈을 마주보고 그 자신감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거기에 목소리도 솔룸으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어 근데 여기서 벌써 옹알옹알 하면 이게 모이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분출이 안 되니까 사람이 벌써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운도 쪼그라들겠죠 당연히 쪼그라들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을 해서 내가 복을 끌고 와서 그걸 소비를 하면서 다시 재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활동성이 뛰어나다고 표현하는 건데 옹알옹알 해서 옹찌그라들어서 내가 이래서 뭐가 어째서 이랬을 때는 있는 복도 달아나 있는 복도 달아나고 사람이 숭무스럽고 찌질해 보이고 왜 예쁜 얼굴에 어투가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제 기묘한 기묘하다고 할 정도의 목소리면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약간 성대를 손을 본다든가 이렇게 음식 도라지 청 천식에 좋고 목청에 좋고 이러한 것들로 연습을 해서 볼펜 입에다 물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긴 공장장이냐 강 공장장이냐 닉션 좋게 여러분들도 복시 호흡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 속에서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애정을 담고 스피치를 하는 연습을 해서 없는 복도 만들어 와라 충분히 가능하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스스로를 얽매이게 표출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건 돈 안 드리고 하는 테크닉이니까 자 여러분 신축년에는 이 신축년에는 좀 더 음성에서 맑은 기운을 담아서 대인관계에서 왕성하게 움직여서 재물록을 더 빠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